정우지호 TV 그 이메일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어요 한번 주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된 10월 23일 이렇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수 1000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내줬는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1부터 1000 구독자수 1000명을 상징하고 이렇게 바나나가 팡 터지는 이런 바나나 폭탄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성과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축하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나일까 영어 문장이 This is bananas 이것은 바나나다 이렇게 써있는데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나나 바나나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이 문장은 슬랭이에요 유튜브 쪽에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축하와 어떻게 보면 약간 친근감의 의미로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이런 현지인들이 쓰는 문장을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바나나지만 이제 실제 의미는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대박이다 너 정말 대단하다 미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razy That's not 이 문장과 같은 느낌이고 That's not 직역을 하면 그것은 견과류다 이런 뜻이지만 실제 유래하게 된 것은 다람쥐가 땅콩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입에 땅콩이 있는데도 볼이 빵빵하게 될 때까지 계속 땅콩을 먹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구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메일을 보내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지금 1000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꼭 이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우지우 가족TV 많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영상이 끝나면 아쉬우니까 저희 정우지우의 쿠키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봐 난리났어 지금 고르느라고 지우야 맥주부터 잡으면 어떡해 엄마껀데 맥주는 지우봐 지우야 골라잡아 돌잡이가 아니고 편의점 잡이다 어? 혜선아 편의점 잡이 우리 지우 골랐어요? 제일 먹고싶은거 제일 먹고싶은거 딱 하나만 골라봐 지우야 정우도 하나 골라 정우가 제일 먹고싶은거 우리 정우는 우리 정우는 오빠니까 4개 골랐어요 우리 지우 하나 고르세요 우리 막둥이 하나 골라 우리 막내 뭐 골랐어요? 어? 어?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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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맞아요 지우 뭐야? 됐어? 이거 뭐 먹은 거야?